한단 기준님 잘 들어 보세요. 우리 기준님이 살아온 게 일반 여자 살아온 게 서로 못 살았어. 그러니까 평탄하지 못했다는 얘기야. 이 얘기는 뭐냐. 남자 한란도 많았고요. 금전 한란도 많았고. 그 다음에 신의 풍파도 많았다는 얘기야. 아니에요? 제가 보기엔 그래요. 그 다음에 항상 돈이 쪼달려요. 그런데 숨통은 튀어도 또 돈이 없어. 또 돈이 급하면 또 돌아. 이해했어요? 그러니까 지금 내 후주머니에는 돈이 있다? 없다? 없다. 없다. 그러니까 항상 돈이 나한테 머물지도 않아. 그 다음에 또한 남자도 머물지가 않아. 그러니까 사주팔차가 쉽게 말하면 박복하다는 얘기야. 그런데 사람이 무당도 만신도요. 점사를 칠 때 보는 관점이 있어. 포커스. 그런데 포커스가 뭐냐면 어디에서 그냥 일련 점사를 쳐줄 것이냐. 이 사람의 맥을 못 잡고 삶의 맥을 못 잡고 있으면 그 맥을 잡아줘야 되잖아. 그런데 신의 신뿌리가 분명히 천하옵사도 이 집안이 지금 존재한단 말이야. 이해하셨지?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당 사준도 아니야. 완벽한. 이게 문제인 거라. 해먹지를 못해. 왜? 신은 있고. 신은 있지만 존재는 하지만 이 사람의 그릇이 안 되지. 이해했어요? 왜? 뭐 때문에? 굳건한 마음의 신지가 없어. 그러니까 이거 붙인 게 너무 잘 붙여. 그것 때문에 신이 오라 그래도 오지를 않고 너울만 치는 거야. 이렇게 풍파만 겪는 거야. 그러니까 또 남자를 만나잖아. 집착이 굉장히 쩔어요. 제가요? 네.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마음을 다 줘버려.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사랑을 쉽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은 너무 진중해. 이해하셨을까? 그런데다가 지금 사주를 되신 분 있잖아요. 이 분은 지금 인자가 있지 않아요? 아니요. 없어? 혼자 있어요? 그냥 같이 살아요. 같이 살아요? 그런데 이 분 역시도 지금 몇 년 되셨어? 지금 6년? 6년. 그런데 이 분하고 계속 함께 하실 거예요. 본인 마음이 굳건해요. 본인 신고는 안 하고 사실. 사실은 관계. 그런데 이 분을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. 이 분은 한마디로 한 곳에 머물려 있지를 못하거든. 마음자리를. 밖으로 좀 많이 돌아야 되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직업도 돌아다녀야 되는 직업을 가져야 돼. 맞아요. 팔도 명사를 타야 된다는 얘기야. 운전대를 잡고 차를 타고 이동하고 많이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어야지 이 사람이 누군가에 머물러 있어. 출장을 간다든지. 이해했어요? 이 분 사주 역시도요. 돈이 마르지는 않아. 뭔 얘기인 줄 알죠? 돈은 항상 성실은 해요. 네. 성실해요. 너무너무 성실해. 그리고 본인이 만났던 남자들 중에서는 제일 착실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것 때문에. 그다음에 늦게 만났지만 본인이 사랑을 조금 많이 느꼈어요. 사람한테. 사랑을 느꼈다는 게 따뜻해. 네. 맞아요. 오가는 말이 따뜻하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본인이 성격이 조금 없지는 않거든. 이 성격을 보듬어버린 사람이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야. 예를 들자면 본인 술 좋아하세요? 끊었어요. 원래 좋아했잖아. 아니 좋아하지는 않았는데. 근데 마셨어. 근데 난 내가 봤을 때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. 그때는 뭐가 씌여서. 어. 아니요. 난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한다고. 틀어막지 마. 아. 근데 죄송합니다. 어. 본인이 수고사가 좀 있단 말이야. 응?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되게 저기하다가 술을 먹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서운한 걸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야. 네? 어떤 얘긴지. 애교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여자 여자거든. 네. 평상시에는 정말 차가워. 제가요? 응. 정은 많은데 내가 정주는 걸 아까워한다고. 자제력이 조금 있어. 그러니까 진짜 모습하고 내 안에 정 많은 거하고는 다른 거야. 상처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차단을 해. 사람들한테. 근데 이 남자한테만큼은 본인이 마음을 다 열어버렸어. 그냥 무장해제야. 그치? 근데 이 사람 있잖아. 본인이 더 많이 좋아했어. 제가요? 네. 이 사람도 좋아하는 애. 근데 이 사람은 대내적인 그런 성격하고 본인 앞에서 하고 너무 달라요. 사회에서 하고. 왜냐? 본인한테는요. 다 주고 싶은 사람이 이 남자야. 이해했지? 네. 그래서 그 전에 여자들은 어떤 것도 받아주지 않았어. 이 남자가. 여자한테 질린 남자야. 어떻게 보면. 여자한테 상처가 좀 있는 남자라고. 근데 본인이 이 남자를 품어버린 격이라. 서로 품어버린 격이라. 이해하셨지? 이해하셨지? 그래서 본인이 숙고사를 해도요. 어? 다 받아주는 사람이. 이 사람이. 이해했죠? 그래서 본인이 아프잖아 지금. 이 아픈 것도 이 사람이 되게 가슴 아파요. 네. 맞아요. 네? 네가 아프게 싫어? 네. 맞아요. 네가 웃는 게 좋아. 네.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 그런 얘기 안 해요? 네. 항상 우리 제일. 어디 가면 항상 전화하고. 내게도. 내 자아 생각해봐. 그니까. 그니까. 뭐냐면. 이 남자의. 그 온전하게. 그 애정 표현을 하게끔. 만들어준 게 본인이라 그래. 네. 본인이 인데까지. 만났었던 남자하고. 결이 들려. 네. 어? 네. 왜? 애를 들자면 이 사람은 천만 원을 벌어. 네. 그러면 자기 쓸 거 200 놔두고. 너가 다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라. 이 사람이. 아니에요? 맞아요. 그리고 이 사람도 꿈이 없었어. 사실은. 본인을 만나기 전에. 네. 네. 그래서 그 전에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어. 네. 근데 본인을 만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 거 있지. 모으고 정리를 해갔다 그래. 그 시점부터. 아니에요?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. 그래서 6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조금 있었을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지금 안 땅 기조하고 이 지금 대주님이 있잖아. 이 대주님이 지금 초혼은 아니실 거 아니야. 초혼이에요? 본인하고? 법정상은 이렇게 혼인 신고가 되어 있었어요. 중국분. 그치? 살지는 안. 어. 살지는 안. 어쨌든 간에. 네. 호적상의 초혼은 아니었을 거라고. 네. 왜냐하면 지금은 지금 이혼하셨지. 이혼이 안 돼 있어요? 서류 정리가? 네. 아니 거기 중국분은 거기서 해를 했는데 이걸 하고 했는데 오빠가 이제 가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. 지금 안 돼 있잖아. 네. 그러니까 내가 임자 있냐고 물어본 거야. 그렇게도 이렇게 나오시네. 당연하지. 왜 이 사람이 지금 본인하고 살고 있어도 검사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. 법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이제 실적으로 보면 집 나온 거랑 똑같아. 집 나와서 너희 집 들어가서 사는 거랑 똑같아. 근데 네가 아니요 저랑 살고 있어요 하니까. 아니 그냥 나오는 대로 점사를 치게 만들어야지. 자꾸 내 말을 가로막지 마. 네가 더 말 많이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. 네 인생 답답해서 온 거잖아. 계속 돌아다닐 거야? 점 보면서? 아니요. 어? 아니요. 자. 그래서 이분은 호적 정리를 하셔야 돼. 아. 이해하셨지? 예. 예. 근데다가 어쨌든 간에 뭐 같이 살았든 안 살든 남의 호적이 여자하고 호적이 올라와 있는 사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몸땡이 갚을 수밖에 있었어. 어. 근데다가 이 대주님의 일가 친척 중에서 지금 상문지기가 좀 많이 타고 있어. 어.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돌아가신 지금 2, 3년 사이에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돌아가신 분이 지금 있다는 얘기야. 대기 타고. 이해하셨어? 이 나라천 대주. 그러다 보니까 너가 어? 이래 신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? 잘 타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몸땡이가 아플 수밖에 없어. 이해하셨지? 네. 안 딴 기주야. 네. 근데다가 본인 나이에 비해서 본인이 본인 관리를 너무 안 해. 예? 안 했고. 예. 이해했어?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. 여성으로서의 이런 생리적인 브레이크도 같이 오셨고. 신적이로 또 조상의 가물도 너울도 같이 타면서 대주랑. 본인 몸이 더 아픈 거라. 본인 살아오면서도 내 한탄, 내 아픔을 갖다가 계속 되뇌이면서 사는 형국이었거든. 근데 이 남자로 인해서 지금 그 아픔이 거의 씻겨져 나갔어. 안 딴 기주야.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거는 딱 한 가지야. 이 남자 호적 정리 빨리 하시고. 이혼 절차를 밟으시고. 같이 살듯. 지금처럼 그냥 호적에 오르지 말고 이혼 정리는 해놓고. 담아못해 1, 2년이라도 살고. 지난 다음에 호적을 올리시든 어쩌든 양당 결전을 좀 하셔야 될 거야. 왜냐. 이 사람 자체가 사주가 내가 그랬잖아. 역맛살에 있고 스님 사주이고. 막 팔도 명산을 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. 여자도 똑같아. 가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 밖으로 많이 돌아야지 가정 유지가 되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본인이 좀 그 면에서는 좀 애로울 수는 있어. 근데 보면은 또 이 남자가 뭐를 해. 해볼짝 해주거든. 최선을 다 해주거든. 그거에 본인이 어때 마음이 다 갔어. 인데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 남자가 나한테는 금전도 그래도 조금 돌려주고 생활은 하게끔 해주고 돈 걱정 안 하고 마음은 편하게 해줬더라. 맞죠? 그래서 올해는 본인이 고집 엄청 세 안 땅기죠? 저희가요? 고집이 엄청 세다고. 그러니까 속고집이 있다는 얘기야. 이해했어?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품수떼기 같고 하하하하 이런 것 같아도 너 고집은 있다고. 네 고집. 한 번 싫은 거는 싫어. 맞아요. 그래서 치마만 둘렀지 남자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기를 엄청 잘한 거지. 그러니까 살았지. 안 그러고 남자로 살았으면 개고생 더 했어야지. 그럼 손바닥 붙인 개를 하면 남자가 돼 안 돼. 안 되거든. 그렇죠. 근데 여자로 사니까. 그냥 그래도 그냥 꿀렁꿀렁 산 것일 뿐이라고. 만단 기주야. 그래서 올해는 본인이 이 남자의 호적을 조금 정리를 하고 나하고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시점이 오셨어. 왜냐하면 6년이라는 시간이 됐고 5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 정리를 안 하게 되면 둘 관계도요. 언젠가는 불안해서 헤어지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6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잖아. 본인도 이제는 어딘가 안주를 조금 해야 되잖아. 아니에요. 정리를 조금 하시고 가는 게 본인 몸이 조금 더 안 아프시다는 얘기야.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맨날 살면서 꿀렁꿀렁 했던 이 부분은 신적인 거 조상적인 게 같이 결합돼 있어. 신의 가물은 놓고 그릇은 안 돼. 그래서 어디 점을 보러 가면 약간 신사주처럼 보인단 말이야. 근데 신을 모셔야 될 사람은 결코 아니야. 이해하셨지? 근데 이 신을 모셨던 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치? 있기 때문에 신의 신주가 있기 때문에 내 부모의 신의 풍파를 내가 고스란히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라 어찌 보면 내 부모보다 더 힘들게 살았다. 이 자꽃나비가. 그래서 아픔이 골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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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너져 있어. 본인이. 이 가슴속 깊이. 그래서 그 우울증 같은 이게 신의 직성이 좀 더 많아. 이해하셨지?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명을 조금 자정시키고 비손을 하고 걷어내는 게 조금 낫고요. 그다음에 친간지 외간지 자살하신 분이 조금 있으세요. 집안 내력으로. 그래서 그 우울증도 같이 안고 계신다. 이해하셨지?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힘드시고 지금 사는 터전을 보니까 이게 지금 매매를 한 게 아니시고 지금 전세나 월세예요? 네. 전세. 네.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. 계약이 언제? 올해 하반기나 돼서 계약 다 끝나지 않아요? 이사 가요. 그치? 네. 이사 가면은 조금 몸조심 좀 더 나으실 거예요. 네. 그런 느낌으로 받았어요. 그리고 이 나라천태주가 엄마 사고수가 조금 있어요. 그래서 병원에 조금 입원하고 삐뽀삐뽀 할 일이 조금 있으시다. 환자보고 좀 입으실. 그래서 올해 차 운전 용달차 끊고 다녀요? 아니면 좀 큰 차 끊고 다녀요? 아니면 승용차요? 그러면 차가 없어? 네. 차 사고가 조금 있으시대. 빠방이 조심하시라. 그 다음에 아침 일찍 나가시나요? 네. 아침길에 조금 혈압, 당뇨. 혈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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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압 있으시지? 당뇨는 없거든요. 혈압, 당뇨. 내가 이러잖아. 어쨌든 혈압인지 어쨌든 조심하시래. 그래서 심혈관, 내열관. 조금 조심하시라. 몸으로 표적받을 수 있으시다. 그래서 환자복을 올해는 반드시 조금 병원에 갈 일이 있으시다. 그래서 올해부터 석삼년. 나라천대주 몸수이신 챙겨라. 3년짜라 고비다. 그러셔. 이 고비 넘기시면 괜찮아요. 그래서 종합검진 받는다 안 받는다? 받는다. 받는다. 이해하셨지? 그리고 나머지 궁금하신 거는 따로 와서 물어보셔. 아, 이해하셨지? 궁금한 거 있어? 아니요. 어쩌세요? 이사하시게 보이니까 이사하시고 나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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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